다 드려요 네이비 블랙 그리고 그레이까지 해서 오늘 3벌 다 드리는데 어머 주머니도 있어 완전 바지네 포인트예요 자 남성용도 보여드릴게요 남성용도 가장 기본적인 컬러 3가지 컬러 준비해 드렸습니다 출퇴근하실 때 아마 가장 필요하실 거예요 블랙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화사한 색상의 네이비 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차콜 그레이 컬러까지 3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는데 진짜 편안하겠죠 막 벗겨질 판이죠 너무너무 부드럽고 지금 허리 밴드 보시면 지금 컬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컬러로 맞춰가지고 안쪽으로 다 부드럽게 다 들어가는 짱짱한 느낌으로 안쪽에 밴드 다 들어갔고요 보시면 어머 주머니가 있네 작년에 보셨던 밴딩 팬츠에 주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손이 늘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랬잖아요 어머 주머니가 있어 어머 주머니 안쪽도 너무 따뜻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팬츠는요 그냥 어느 정도 신축성이냐면 요정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정도 늘어나요 쭉쭉 스트레스 없어요 요정도가 아니라 요정도 늘어나요 쭉쭉 핏 보세요 핏은요 그냥 웬만한한 정장 팬츠처럼 핏은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 팬츠의 포인트는 이 팬츠의 포인트는요 바로 안쪽이에요 안쪽입니다 보시면 이거보다 더 따뜻한 팬츠가 어디 있겠어요 안쪽에 밍크 느낌 있죠 밍크 느낌의 그 부드러운 보아퍼가 완전 도톰하게 들어가서요 요기만 들어간 거 아니라요 이게 지금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다 들어갔어요 지금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발 딱 넣자마자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이소영 쇼서 입고 있는 것도 보시겠지만은 안쪽에 진짜 보아퍼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여 보이는 게 아니라 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날씬하게 떨어지잖아요 날씬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고 여성용 오는 거 꼭 사세요 제가 진행하는 바지 중에 얘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 부드럽고 제일 따뜻하고 이런 느낌은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빡빡한 거 말고 부드러운 거예요 요 부드러운 느낌 사랑하시죠 아랫배도 완전 핫팩 붙이고 있는 것 마냥 저는 주머니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이 텐션 보이시죠 지금 오늘 여성용 안쪽에 이 보아퍼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주머니가 다 들어가 있는 이 바지가 세벌에 얼마예요 6만원대예요 5만원대예요 아니 그렇지 5만원대지 5만원대 올렸죠 제가 5만원대를 저희가 다시 낮춰드릴게요 5만원대예요 지금 연결하면서 보시고 7만원대예요 10만원대예요 6만원